음 내가 먼저 어 그 가만 있어봐 이거 그 아 링크 잠깐만요 뭐 링크 보냈어요 어 아 내가 먼저 이야기 해 볼게요 뭐 으 으 음 서핑을 하기에 좋은 파도가 들어오고 있어요 서핑을 하기에 좋은 파도가 들어오고 있어요 음 서핑 하기에 좋은 파도가 파도 들어오고 있어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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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아 아 . . .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케이 고태효 있는 게 속을 담아 edit 상장에 있는 입니다 2위 아 여러분 인테리어 송.. 당대엔.. 야토 때.. 야토 때 록성 서핑. 서핑하기야 좋은 하도가 들어오고 있어요. 당대엔.. 그러다 오다.. 시스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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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dinal 중.. 가서.. 흥구 두개 다운 whfashion, 갓.. 경이.. 멈 suas.. 어rzy.. ventions.. 한 사람이 쥐앤벤 바다 위에서 서핑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바다에서도 돼요 오케이 바다에서 서핑하는 중이에요 또 돼요 그래야 돼요 서핑을 하는 중이에요 서핑을 하고 쌤쌤 같은 말이에요 네네 TNB 써주세요 오케이 네 됐어요 이제 서핑과 파틴? 패들보드? 아 파틴보드 조금 달라요 근데 패들보드 타고 서핑도 할 수 있는데 네 약간 달라요 서핑은 NO가 없어요 선고 선고 NO 패들 선고 네 음 네 음 아 아 내가 유하고 아 아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안녕 요즘에는 인과 케인 적힌 인트로 저는 본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제 생활이 더 나아가서 제 생활과 개인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 대결해주세요. 대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는 일과 개인적인 일들을 조절하는게 좀 바빠요 關Mic 그렇게 지내요,abis 뭐예요? 뉴스 아 뭐 소식 없어요? 새로운 소식 없어요? 근데 잘 지내세요? 그런 인사예요? 잘 지내요? 이런 뜻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냥 말로 하면 뉴스 모이가 새로운 소식 있어요? 어떻게 지내요? 안녕 요즘에는 간다이 간다이 최근에는 요즘에는 일 공백? 네 개인적인 일들을 개인적인 뭐라고 표현해요? 개인적인 간연 아 간연 여기 보면 조 년 저 년 돼요? 저 년 저 년 아 여기 간연 국성 국성 간연 네 간연 개인적인 일들을 조절하는 게 좀 바빠요 조절하다 뜻 알아요? 조절? 조절하다? 조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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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하다 또 이 바쁘다가 뭐지.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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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좋은 바쁘다. 고이 백. 금방 조절하는. 금방 조절하는. 금방 조절하는. 금방 조절하고 꼭성, 꼭성. 일. 인과 개인적인 인들은. 꼭성 일들. 그러면 바빠요가 바빠요가 밧로 밧로 여기는 안다는데 yeah 호히 하 뜻 뭐에요? 호히 하 저는 바빠요. 근데 호이와는 안 맞아요. 그러면 써봐요, 밟롱. 아, 밟롱, 밟롱.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극성고가도이조는 밟롱, 본, 보이베? 이건 번역이라서 안 맞을 수 있어요. 네네. 오케이, 그러면 호태휴 다머지는 이해했죠? 네. 그러면 이제... I'm... 그리고 프랑스. 네. 먼저 음악을 해야 relatable. 네. 저는 교회에서 알 수 있겠네요. 저는 더욱 이게 고정적인 방법은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뭐지? 아, 저는... 그렇군요 그 군용는 맞추는 게 정말 어려운 일정 시간 이후에는 업무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고 나의 시간을 일정하게 넣는 등 연계를 설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 대한 연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음 윙이은 반한민국 trash 그게 누굴..? 중두? 나의 시간? 나의 시간, 네. 아, 투도 나예요? 네? 투도 나예요? 음, 리엔 시간? 중두? 응. 중두? 나의 시간도 돼요. 아, 그냥? 오케이, 오케이. 그렇군요. 그 균형을 맞추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음, 인정 시간 이후에는 업무 이메일은 확인하지 않고 나의 시간을 인정하게 놓은 등 경계를 천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텐글 먼저 볼게요. 또이 혼돈 또이 혼돈 나는 혼돈, 혼돈 나 휴주 도 아, 이건 안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아, 오케이. 그렇군요 하면 동봉, 동봉 이런 거잖아요? 그렇군요는... 동봉. 자, 라, 바이. 자, 라, 바이. 자, 라, 바이. 오케이.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뱅 찾다. 네네.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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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 균형이에요? 전방. 전방. 도전? 균형을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한뜩 도전 아니었어요? 못한뜩 도전 그러니까 어려운 일, 도전이에요 완벽하고 있어요? 관리? 뉴테나오 어떻게? 네, 어떻게 뉴테나오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나요? 오케이 아, 응 또이다 고강 나는 고강 다슨 잡다 잡자깍 조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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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조이한 조이한 조이 알았었는데 경계 아, 경계 기간 기간도 돼 이건 이런 것들을 고강 고강 잡자 잡자 뭐예요? 낫라 낫라 만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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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만명하다 정영 설정하다 설정 설정 고강 노력하다 설정하다 설정하다 맞다 네 콩 cm 이메일 콩 이메일 확인하다 확인하지 않다 확인하지 않다 홍캠 네, 네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는 것처럼 네 아침 하찌 안 같은 마찬 네 또이잔 야찐 업무시간 업무 아, 네 네 업무시간 후에 이메일 확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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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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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에게 나의 시간은 나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땀바오랑 노력하다 땀바오 보충하다 보충하다 땀바오랑 확보하다 알겠어요 땀바오 도일라유 엠라프라인 좋은 방법 같아요 저도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바쁜 업무와 함께 자기 시간을 얻는 게 정말 중요하죠 정말 그렇죠 또한 휴식은 귀하고 재중전하기 위해 새로운 비밀은 차차 모르고 합니다 최근에 무엇을 시도해보셨나요? 아 아 깜빡과 납득 능력, bạn đã thử làm điều gì mới gần đây chưa? OK, 자우돌이. 저는 방법 같아요. 저도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바쁜 업무와 함께 잡기 시간을 얻는 게 정말 중요하죠. 정말 그렇죠. 또한 휴식을 취하고 잘 충전하기 위해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무엇을 시도해 보셨나요? 무엇을 시도해 보셨나요? điều đó nghe có vẻ như là một phương pháp tốt. Tôi cũng đã cố gắng làm điều tương tự. Đó là quan trọng để tạo ra thời gian cho bản thân giữa sự bận đội của công việc. Nh para tạo ra quant của bạn. Tôi против thâm inter offers ngẫ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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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 EHT khắp. Xe đã iv nhỏ bệnh mẫu ngẫ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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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ong gagu. 네 법의 뉴는 같아요. 풍팝 방법.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는 듣다 아닌가? 유도. 이것이 유도. 이거 법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좋은 방법 같아요. 네 좋은 방법 같아요. 나 또한 나 고강람 시도하다. 고강람. 비슷한 시도. 네. 강람은 비슷해요. 비슷한 남주 시도를 가지고 있어요. 강람이 중요해요? 이거 중요해요. 네. 하는게 다울라. 다울라. 또 이제 시간. 시간을 얻는 것. 다울라? 다울라. 만드는 것. 네. 만드는 것. 시간 만드는 것 중요해요. 뾰반. 당신. 딴지야. 딴지야. 딴지요. 같은. 수반. 당신이. 론과 공백. 일을. 일을. 바쁜 것. 바쁜 것. 바쁜 것. 아유. 그리고 자기 시간. 그리고 자신의 시간. 가을. 시간 만드는 것. 시간만. 당신을 위한 시간. 조. 반. 아 네. 당신을 위한 시간 만드는 것 중요해요. 당신을 위한 시간. 만드는 것 중요해요. 이렇게. 일삭. 정말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교이궁. 나 또한. 많이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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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취미 대접장 도우라고 낭농 낭농 뭐예요? 낭농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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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탕 스트레스 강탕 스트레스를 지향 줄이다 줄이기는 것을 돕다 줄이기 위해서 모이 택 모이 새로운 취미를 추구합니다. 찾아봅니다. 깜빡 반다 쭈람 쭈 당신은 쭈람 쭈지 모이 간다이 좋아 간다이 최근에 새로운 무엇을 시도해 봤나요? 다 쭈람 시도하다? 네. 오케이. 엠 라 유 토이 라 브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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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엠 라 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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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마래 하이 하이 히히 읽는 시작했어요. 업무에서 멋져 나서 자전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더라고요. 그것은 정말 멋지게 들립니다.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들어보는 것은 영감이 됩니다.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감사합니다. 네, 주말에 하이킹을 시작했어요. 업무에서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더라고요. 그렇든 정말 멋지게 든립입니다. 한 번 시도해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운영을 유지하는 방법을 들어보는 것은 영감이 듭니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또이다 나는 빠따우 시작하다. 당장 찾다. 시도하다. 당장은 레오누이 등산? 네, 등산하다. 주말에, 주말에, 모든 업무를 시작합니다. 당장은 거의 공백입니다. 직장에 당장 벗어나다. 잘한다. 또이자는 모이쪼이. 모이쪼이는 자연이에요? 쪼이가 하늘. 쪼이 하늘. 모이는 밖. 밖. 네. 그러면 그게 자연인가? 자연에서의 시간을 다는, 다는, 나의 시간을 보낸다 벗겔의 시간을 보낸다. 바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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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보내는 것을 추구합니다. 좋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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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꼬벳 되負에 해주세요. 멋지게 들려요. 네, 꼬벳 되負에 해주세요. 뭐예요? 뭐 신으니? 뭐예요? 아니요, tuyệt vời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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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yệt vời 그렇죠? 이거? 뭐죠요? tuyệt vời 응응응 이거? 이거 재미있어요 아, 재미있게 들려요 재미있게, 오케이 둘째 파이 두 노 나는 시도해 보겠어요 네, 시도해 파이 두 노 자, 그러면 반 나 지하세 공유해줘서 지하세 공유하자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없는데 한번 읽어봐요 네 감사합니다 갓님 아, 아니 물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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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이겨내요 균형을 유지하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의논할 사람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제게 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그러게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지원하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 좋죠? 정말 그렇죠 그 균형을 찾고 가장 중요한 것들의 시간을 내는 것을 응원합니다 당연히 당연히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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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남았는데 안녕 네 물론이죠 함께 이겨내요 훈형은 훈형은 유지하고 가장 중요한 것 같은 것 네 시간은 반 발휘하는 것 것 것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이야기하거나 의논한 사람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제게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그럴게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지원하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 좋죠 여기 정말 그렇죠 정말 그렇죠 못 끝나면 끝날거에요 그냥 해요 네 그 군정은 작고 가장 중요한 시간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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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